박민 이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보도가 진짜 달라졌어요. 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보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맨 앞에 미국에서 증시가 오르면서 한국 증시도 따라서 올랐다. 이 뉴스를 제일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경제 뉴스를 제일 먼저 배치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미국 증시 올라서 우리 코스피 올랐다라고 하는 게 1번 뉴스였습니까? 어제? 그러면 미국 증시 떨어지면 그것도 일면에 얘기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KBS 제1번 뉴스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땡련 뉴스가 부활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기사가 뭐였냐면 중간에 다섯 번째 꼭지인가 네 번째 꼭지에 박민이 자기네들이 불공정 보도했다고 사과하는 거 이거를 보도해주면서 앵커가 직접 4대 왜곡 보도를 냈어요. 근데 심지어 그중에 하나는 KBS의 단독 보도 생태 땅 오세훈이 생태 땅 집에 갔다는 그 보도였어요. 그게 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 땅 안 먹고 땅 안 먹었답니까? 아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그래서 오복나봐요. 진짜 아니 검찰에서 다 확인된 사안이 뭐냐면 그 생태 땅 집에 갔다는 건 사실로 보인다거든요. 동태를 먹었을 수는 있겠지만 생태가 아니라 동태 근데 생태 땅 집에 간 건 맞죠? 근데 거기서 생태가 아닌 동태를 먹었는지 대구를 먹었는지 이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편파보도입니까? 그게 오보에요? 와 진짜 이자가 엊그제까지도 문화일보에서 사설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 빨아주는 사설 썼었던 사람이죠. 네. 윤석열 어벤져스가 등장해서 이재명은 타노스라고 윤석열 생산적 파괴자라 이러면서 아주 주옥같은 이따 보여드릴게요. 주옥같은 그런 논설들을 썼던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KBS의 오보들에 대해서 사장이 사과했다고 자사 9시 뉴스에서 그거를 그냥 대서특필해가지고 앵커가 직접 설명하는 이런 보도 저는 참 최근에 진짜 거의 보지 못한 보도였습니다. 자기가 할 짓이 어지간히 나쁜 짓입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쳐놔야 KBS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을 합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쇼하는 거죠. 야 근데 그 쇼를 갖다가 또 자발적으로 하는 앵커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앵커가 변주기 좋을까 그랬더니 KBS의 점령자 사장이 대표적인 사장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병순 사장하고 고대영 사장인 거 이럴 거예요. 근데 그 고대영 사장 시절에 비서실장은 나쁜 놈들이 쫙 이제 출세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죠. 전성시대죠. 예전에 개우정납 때 한명회가 실권을 잡으면서 충신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간신들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역사학계에서 평가하죠. 왜냐하면 한명회가 인간 쓰레기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요직에다 다 끌어들이면서 그 이후에 조선이 내리막길을 걷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딱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박민하고 여러분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이 인격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KBS 노조에서요. 낙하산 박민이 윤석열에게 보여주기용 MC교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15일자 보도인데 15일날 취임을 했잖아요. 그럼 MC교체는 언제 했느냐? 14일날 했다는 거예요. 14일날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오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부하가 있겠죠. 내가 이게 도대체 이 시대에는 언어가 진짜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내가 정식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인사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 논리 파괴자들입니다. 네. 논리 파괴자들 상식 파괴자들이고 이런 주장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 거죠. 그래서 양심이 없는 인간들인 것이고 양심 불량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러면 화를 내면서 그걸 다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세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게 사장의 취임이 그 다음날이에요. 근데 그 전날 MC들을 다 교체했어. 근데 사장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사장을 엿먹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가서 다 다시 바꿔야죠. 다시 바꿔야지. 바꿔 빨리. 주진을 다시 들어오게 하고 이소정 다시 들어오게 하고 하라고 최욱은 왜 잘랐냐? 최욱은. 그 동시대의 더라이브가 최고 시청률이었어요. 근데 잘라. 시청률은 나가려고 필요 없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이소정씨도 이소정씨가 메인 MC가 되면서 KBS 뉴스 시청률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 데서 잘라. 네. KBS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땡전 뉴스라고 했잖아요. 80년대에 땡 하면 전두환이가 항상 나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은 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결과가 뭡니까? 불신입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 외국 보도를 많이 했던 방송국은 광주민주화운동 때 화염병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불탔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언론이냐. 어영나팔수지. 그래서 KBS가 어렵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회복했는데 이제 다 말아보는 거죠. 다시. KBS를 망치려고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교체 개입에는 모른다. 실제로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개돼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뇌가 없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장이 취임이 내일 모레인데 거기서 앵커를 교체해? 그런데 사장의 의중이 반영을 하지도 않고 앵커를 교체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래서 지금 미디어오늘에서 땡윤 뉴스가 시작됐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 도대체 총선 보도 요직에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느냐.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올라갔다. 아예 보도를 왜곡 보도를 하겠다는 작심 왜곡 보도 결심 을 한 거죠. 제가 미디어 활동가로서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냐면 평화민주당이 있을 때 거기에 선거보도 감시본부 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선거에 관련되는 편파보도가 되게 많았거든요. 막말로 김대중 후보 2분 나오면 김영삼 후보 5분 나오게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기계적 균형이라든가 또 표현에 있어서의 기계적인 어떤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라고 계속 종영하는 보고서 써냈던 게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라면서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지금 그런 시절에 그런 기사를 내겠다고 저 인간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선관위원장도 측근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도 바꾸는 걸 봐서는 총선언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거죠.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문화일보 논설위원 시절 시이론을 봤더니 거기 사진 한 장 있거든요. 그 사진을 전체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관입니다. 가관 8월 16일 날 쓴 사설까지가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그 사설이 그 사설까지도 빨아주는 윤석열을 빨아주는 사설을 쓰고 나왔어요. 그 제목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 문화일보 논설위원 시절 시이론 봤더니 라고 하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가 노지민 기자가 이번에 아주 미디어오늘에서 맹활약을 해가지고 특히 KBS에 대해서 아주 현란한 그런 팩트폭행들을 갖다 좀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원래 국민TV에서 일하던 재원이었습니다. 국민TV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대접을 받다가 이직을 해서 미디어오늘로 가서 자기의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그런 우리 국민TV 시절에 같이 있었던 분들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저겁니다. 박민의 시론 리스트 8월 16일날 마지막이 법의 여신도 재판할 때 눈을 가린다. 이러면서 마치 지금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처럼 얘기를 쓰면서 윤석열을 갖다 빨아주었는데요. 여기 제목만 봐도 희한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때다. 이런 거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계속 노동 탄압하고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야당 확실하게 조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절대로 협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대신해주는 마치 전서구 역할을 박민이 했던 겁니다. 자기소개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골 때린 거는 저렇게 8월 16일 저거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저거 쓰고 난 다음에 바로 KBS 사장 항암평이 오릅니다. 그리고 내정자 의혹이 생겨요. 자손수 많이 썼으니까 자손수 다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자에 이 자가 청문회 나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항암평이 오를 시절에 다 폭로가 됐어요. 저게 자 막 무려 국세를 52차례나 상습 체납을 했습니다. 저도 국세 체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했죠. 저는 저 사람은 돈이 없을까요? 재산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기자 하면서 어떻게 저만은 재산을 모았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습 체납 52차례 그 미디어오늘 기사를 전체를 다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의혹을 조목조목 다 정리를 했어요. 역시 노지민 기자 칭찬해 이 노지민 기자가 적어놓은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에요. 이미 그 뇌물 의혹이 문화일보 시절에 불거져 있었던 겁니다. 잠깐 휴직할 때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휴직할 때는 뇌물을 받아도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휴직할 때는 지금 김영란법 위반은 기본이고 이거는 대가성 여부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청문회 때 자료를 내라고 할 때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에요. 요즘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런 거 국회에 안 내는 게 하나의 유행인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 창조적 파괴자 윤석열의 숙명 이거 보세요. 보시면 진짜 앞에 창조적만 빼오면 맞는 말인데 그렇죠. 파괴자 윤석열 자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더 올려보십시오. 이거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편집국장 임기를 마치고 휴직할 무렵 일본계 다국적 기업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자문력으로 월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이나 받았다. 일본계 기업이네요. 알고 봤더니 박민이 또 일본통이더라고요. 친일파들 많겠죠. 윤석열하고는 아주 잘 맞네요. 코드가. 본인이 친일파인 거예요. 일본계 기업이 오죽했으면 저 500만 원이 좋겠습니까. 일본이 돈을 줄 때는요. 일본 기업이 돈을 줄 때는 허투루 주는 법이 없어요. 항상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뭘까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보세요. 권익위원회의 이 박민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신고를 했거든요. 이미 10월 달에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듯이 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특히 부위원장에 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김홍일 아닙니까. 김홍일일 거예요. 검사 출신. 대장동에서 대장동의 그때 중수부장 과장 최재경 전에 중수부장하던 그 사람이 김홍일이에요. 조우영 덮어주고 그러니까 권익위원회도 완전히 왜곡돼서 저렇게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자정기관들이 전부 다 마비돼 버렸습니다. 다 검사 출신을 집어넣고 그것도 조작검사 정치검사들을 집어넣고 임명 제청을 했다가 보수 쪽 이사가 반대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청이 그럼 끝났잖아요. 저 사람은 사장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를 제외하고 이사를 바꿔치기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KBS 사장에 선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살아온 길을 봅시다. 됐고요. 뉴데일리를 제가 거의 인용을 안 하는데 뉴데일리에 언론 노조 위원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파로 변신해서 박민문화일보 논설위원까지 됐다. 이사도 됐고 그런데 저 우파로 변신했을 때가 바로 문화일보가 정몽구 회장 시스템이 되면서 극우로 거의 변신을 할 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 구조조정을 직접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저 박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파로 변신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데 남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해서 남을 죽이고 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박정희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남로당에서 동료들을 팔아먹고 출세의 길을 달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박정희랑 비슷한 인간이다.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친구도 죽일 수 있는 아주 잔혹한 기회주의자라고 봐야죠. 잔혹한 기회주의자다. 그런데 그 잔혹한 기회주의자가 지금 그러면 친구들 죽이고 주로 그는 학살에 동원이 되는 게 잔혹한 기회주의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낙지가 앞장세웠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죠. 다 젖은 사람들이죠. 맞아요. 이 기회주의자들 이들의 특성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떤 것들을 보면 이들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개인적 욕망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 처세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처세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적을 잘 안 만들려고 그러죠. 오! 밥자리 사고 술자리 사고 이런 사람이군요. 그렇죠. 두루두루 그러다가 필요하면 등에 갈 곳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류나 권력 여기 아주 예민해서 항상 그게 촉각을 못 세우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겁이 많고 그렇지만 겁이 많아요? 많죠.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떤 잘못된 경험들을 하면 이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게 되는 걸까요? 인간관계에서 일단 저런 사람들은 도덕이라든가 의리라든가 이런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도덕교육 의리교육 같은 건 못 받았군요. 교육 아니라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 그런 관계에 당연히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건 당연한 거고 성장 과정에서 좋은 친구 관계 좋은 사제 관계 이런 경험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자기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타인들을 마구 짓밟고 이용하고 하는 인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대통령 친구예요. 대학 다닐 때 이 대통령을 이미 어느 정도 알았었나 봐요. 같은 학교 출신인데 그래 놓고 친분을 쌓아왔고 법조팀에 있을 때 특히 윤석열과 친분이 생겼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관의 1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의리로 지금 KBS 사장이 된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리가 전혀 없어? 깡패들한테 무슨 의리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깡패들은 의리가 아니고 이용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용가치가 없으면 바로 버리고 배신하는 게 깡패들이죠. 진짜 의리는 사랑에 기초한 건데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무슨 의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자꾸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진짜 도움을 준 사람하고는 더 친하게 지내면 그렇죠. 이러는 방식을 하는 사람들이겠네요. 네네. 간이나 쓸개 다 빼줍니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달라붙어서 그러면 저 천탁금지법 위반은 기본이겠네. 뭐 그렇다고 봐야 그렇게 쌓인 관계인데 그럼 자기가 뭘 안 좋겠어요? 그럼요.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해봤을까요? 뭐 배신을 많이 꼭 당하지 않더라도 좋은 관계가 친구가 없었다. 쉽게 얘기하면 친구가 없다. 네. 친구가 없었고 좋은 인간관계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성공과 출세 욕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면 자기 사람은 챙기고 깡패리라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두환이가 자기 부하 챙기듯이 맞아요. 의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부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나 이런 즐거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 그게 대충 보니까 저런 제보들이 그냥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까운 동료로 일하던 사람들이 제보를 했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보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런 제보 들어오는 거 보면 인생을 역같이 살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섬뜩함을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은 되게 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겁이 없어 보이는 게 자기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기를 강조하고 청문회 자리에서 자기를 강조할 때 자기가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강조를 해요. 이게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간이 부은 거거든요. 잘못해서 뒷배 때문에 뒷배 때문에 기회주의자들은 용기가 있을 수 없는 게 기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사욕입니다. 사욕. 사욕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강한 척해도 목에 딱 칼 들어오면 바로 항복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기중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 머리에 총대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변절하죠. 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변절한 그런데 공익추구형들은 자기 개인의 욕망 심지어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적인 가치거든요. 야 나 진짜 이해했어. 언론 노조 위원장일 때는 자기 목숨에 칼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열심히 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편지권 보호하고 칼럼에서 제목 바꾸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만들었대요. 언론 노조 파업할 때는 문화위보 파업할 때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랑 같이 싸웠던 동지들을 전부 다 죽인 거야. 구두조정 담당자가 돼서 자기 목에 또 칼이 들어온 거야. 칼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보통 칼이 아니야. 정문구야.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뒷배 자기를 뒷받침에는 배경이 있을 때는 큰소리를 치는데 홀로 떨어져서 골방에 앉혀놓고선 너 죽을래? 머리에 탁 총대면 바로 항복. 이런 게 기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념이 있는 공익추구형들은 그런 데서 굴하지 않죠. 김대중 전 대통령 보십시오. 죽음의 협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자 이 변신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주의자들만 변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기 소신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바뀌게 되면 그러면 변신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기회주의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일단 그런 사람들이 흔하게 있긴 합니까? 흔하지는 않습니다. 소신이 그렇게 바뀌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소신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도 그렇게 주장해요. 노조에 의해서 회사가 파괴되는 걸 갖다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구조조정에 책물을 갖다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변명을 하면서 변신을 하죠. 보통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런데 진짜 변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적군파 대장이었나 그런 사람이 쓴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상적 입장을 바꾸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고민하는 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 하나하나가 왜 잘못됐는지 농구를 들어가면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기 과어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책 한 권 썼어요.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치열한 고뇌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뀌는 건 소신이 바뀌고 노선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런 과정이 별로 없이 별로 고뇌의 과정도 없고 반성의 과정도 없이 빨리 말을 가로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기회주자입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거리를 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언제든지 밀정이 될 수 입장을 바꿨을 때 만나보면 알아요. 진짜로 소신이 변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얘기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자기 과거 반성도 하는 얘기를 해요. 지금 막 소름돋게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두 김 씨가 떠올랐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래. 뒷배가 어마어마하네.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뒷배가 확실해야 이런 변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뭔가 잡았다. 내가 이럴 때 변신을 과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손속이 잔인해지고요. 그다음에 잔인해지죠. 왜냐하면 뒷배가 맞추니까. 네. 지금 KBS KBS에서 KBS에서 120명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면 저기를 보여주세요. 1배에 노출된 우리 쌍겸시대 방에 올라간 기사 있잖아요. 1배에 게시된 KBS 인사발령군 보면 60명이 바뀌었어요. 벌써 그런데 앞으로 60명을 더 그러니까 120명을 물갈이를 싹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간부 보직 쪽에 이전에 흔히 말해서 좀 민주 진영에 고민들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날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배에 이런 인사발령문이 나왔어요. 좌파 기자들 다 잘렸다 고소하다 이러면서 인사발령문이 올라갔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런데 워터마크가 아주 선명하고 그러니까 17012 라고 하는 사번이 선명하게 나와요. 저게 아마 17은 17년을 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917년에 12번째로 들어온 사번 아닐까 경력사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장으로 승진했대요. 언론사에서 부장 사실은 제일 열심히 제일 권력이 많고 그러면서 뭔가를 많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데 올라가신 분이 이런 걸 유출하고 다니시네요. 이분이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누구한테 이렇게 보라고 참고하라고 했더니 그걸 1배에 까발리는 그런 놈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17년에 경력자로 들어갔다고 하면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때가 박근혜 정권 듣는 박근혜 정권 말기 자랑하려고 뿌렸을 수도 있겠죠. 나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손속이 아주 잔인해요. 들어가자마자 그날에 60명을 확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성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위에 누가 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잔혹한 숙청 같은 걸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런 기지주장 거기에 맞추거든요. 발을 놀라운 지적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한다. 막 개박살내는 걸 좋아한다. 딱 거기에 코드를 맞춥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뛰어나요. 초기 아주 윗사람이 뭘 원하느냐 진짜 간신이네요. 네. 전형적인 간신이죠. 간신 네. 간신의 세상 간신들의 천국 네.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됩니다. 김현님 농협으로 또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로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로는 지금 시청자 자발적 시청료를 카카오뱅크로 보내신 분 최덕자님 용서엄마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주의자들한테 대응하는 법을 좀 마지막으로 가르쳐주시고 그 전에 짧게 전하는 말씀 보고 기회주의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우리 동네입니다. 여러분 뮤지컬 우리 동네 이제 펀딩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1월 16일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 24일까지만 뮤지컬 우리 동네 펀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펀딩이 티켓을 구매를 선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티켓을 구매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연을 보시겠다 마음먹으신 분들은 빨리 빨리 펀딩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뮤지컬 우리 동네 펀딩 12년 만에 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보실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네. 새마을금고로 입금을 해주시면 돼요. 저게 펀딩 전용 계좌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돈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58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58.3% 그러니까 저희들 목표에 의해서 58.3% 들어왔는데 우리 가족 티켓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10만원짜리 내시면 12월 7일 시사에 초대받을 수 있고요. 리셉션과 OST 앨범 그리고 기념 에코백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사초 티켓은 2인 티켓과 OST 앨범 그리고 기념품 이웃사초 티켓이고요. 일가친척 티켓은 2만원과 2만원을 내면 되시는데 2인 티켓과 기념품 드립니다. 이 일가친척 티켓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티켓 가격은 달랑 만원입니다. 만약에 강서구민이시라면 강서구민으로 구매하시는 게 더 싸요. 그래서 선구매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강서구민이 아닌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티켓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마을금고로 들어오셔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보실 건지 이거는 구글 포메 여러분들 이름 연락처 그리고 주소 언제 보실지 이거를 다 적어주시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물하실 분들은 어디에 누구한테 선물하는지를 거기다 다 남겨주시면 구글 포메 남겨주시면 그걸 크로스체크해가지고 저희들이 티켓을 드립니다. 지금 또 어떤 구독자께서 자기가 우리 김성수TV에 출연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티켓을 대신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저 우리 가족 티켓을 다섯 세트를 갖다 구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저분이 희사를 하셔가지고 시사회 초대 두 분 사모님이랑 같이 오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안 계시죠? 그러면 지인하고 같이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셉션 그리고 OST 앨범 기념티까지 챙겨드릴 테니까 김태훈 소장님 꼭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우리 동네가 아워타운이라고 하는 명작을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가치를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시간 좀 맞춰주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우리 출연자들과 함께 또 공연도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 티켓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기회주의자들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거를 갖다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기회주의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만만해 보일 것 같아요. 싹싹해요. 싹싹하고 진달하고 밥도 잘 사고 네 맞습니다. 입바른 소리 잘하고 네. 그래서 그런 간신배들은 제일 중요한 게 친구를 사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막 잘 대해줘 막 웃으면서 대해줘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다른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회주의자와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할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회주의자는 그런 속성이 확인되면 거리를 두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주의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는 세상에 와야 되는 거죠. 기회주의 경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배제시키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공직이나 이런 데는 절대 추천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기회주의자들이 교훈을 얻고 아 내가 이렇게 막 자꾸 말을 갈아타고 이러면 인생 종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참 자제하거든요. 이분들이 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또 속성이니까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팁이 굉장히 소중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걸 갈아타거나 이랬다가는 뼈도 못 줄겠구나라고 되어야 맞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갖다 고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쳐지긴 해요. 그렇게 강제되면 마음속까지 바뀌지는 않지만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되죠. 중요한 얘기네요. 진짜.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발응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꿀팁까지 여러분께 탑재해드렸습니다. 쌍김시대 시즌3 정말 우리한테 뼈와 살이 되는 그런 교훈의 방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김태용 소장님 보내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심리 분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라갑니다.